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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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드리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빛 때문에. 호우경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지역에 계시는 분들 오늘 저녁 비피해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기준으로 속초, 인재, 고성, 양양, 양구, 산지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안전에 주의하시고요. 차량 운행시에 반드시 라이트 켜시고 속도 줄이시고 침수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데이트는 알고 있다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의견 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번 폭우에 정부나 자치단체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이번 폭우에 정부나 자치단체가 잘 대응하고 있다면 1번을 아니라면 2번을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5분 뽑아서 쌀 10kg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수향님은 혹시 비 피해 없으세요? 저는 살고 있는 집이 파손됐거나 이런 건 아닌데 비를 엄청 많이 맞췄습니다. 우산을 작은 걸 들고 다니다가 그리고 어제 약속은 다 취소를 했거든요. 그러셔야죠. 비가 있다 보니까 방송 오는 시간도 상당히 걱정도 되고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기상청에서 이를 거라는 것에 대해서 예보는 했거든요. 그런데 좀 자치단체에서 좀 더 잘 알렸더라면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에 우리 알림 문자도 잘 안 봅니다. 재난문자. 이게 자칫 재난문자를 잘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네요. 전민기 팀장님은 비 피해 없으세요? 오시는데 괜찮으셨고요? 저도 뭐 별 피해는 없었는데 오늘 오전에 강남 쪽에 유튜브 촬영 있어서 가는데 원래는 올림픽대로로 쭉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한참 걸렸네요. 차단됐군요. 평소보다 좀 훨씬 많이 걸렸습니다. 많은 분께서 지금 퇴근길 교통 혼잡하시고 불평 겪으실 텐데요. 부디 안전하시기 바라고요. 잘 좀 귀가하시기를 저희들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간인설문조사. 과연 이번 폭우에 대한 대응 정부 지자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많은 분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전문가들이 긍정평가 낮아지는 것보다 부정평가 높아지는 것에 주목을 많이 하던데요. 배수향님도 그 중에 한 분이세요? 네. 지금 응답자의 10명 중 7명 가까이거나 이미 7명을 돌파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국청소장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매우 잘 못하고 있다. 이 응답이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 임기 초반에 많다는 것도 상당히 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는 위협적인 요인으로 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5일, 6일 금토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청소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7.5%, 부정평가는 70.1%로 나타났습니다. 70% 넘겼네요. 그렇죠.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적어도 이렇게 부정평가가 10명 중 7명 이상 나오는, 7명 정도 나오는 경우는 임기 거의 한 6개월, 7개월 남겨둘 때나 마지막에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부정평가가 이 정도로 높지는 않았었고 마지막까지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반등 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 정치를 떠나서 국민적으로 걱정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은 당내 분란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성향 등이 원인이다. 이렇게 꼽았는데요. 당내 분란이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향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론조사 기관 성향,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로는 저는 당내 분란이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론조사 기관도 대표의 경우에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기관 대표에게 물어보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 대표가 나와서 방송할 때 분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또 정치적인 해석을 할 때 성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자기 의견을 이렇게 덧붙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윤석열 대통령 국정청에 대한 평가 조사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이철규 의원이 이른바 이준석 대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앙천대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하하하 크게 웃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지적에 대해서 앙천대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나 윤석열 대통령 때나 조사 방법 똑같습니다. 똑같아야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우리나라를 찾았는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서 회동을 하지 않고 대신에 전화통화만 했던 사실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도 있던데요. 이건 조명기 팀장이 분석을 해 주셔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 스피치 로고도 그렇고 썸트렌드도 빅데이트 분석이거든요. 옥소 폴리틱스가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서 조명기 팀장이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 부정 여론이 무려 한 87%입니다. 그래서 펠로시 만남 불발에 대해서 87%가 외교적 결례다. 매우 높네요. 네. 그리고 응답자 78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펠로시 의장 만나지 않은 것은 87%. 반면 긍정적인 답변은 5%에 그쳤거든요. 빅데이터 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 관련해서 함께 분석을 하면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연극과 연극 관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 때 사실은 연극을 봤는데 그 시간은 있고 이거 할 시간은 없냐라는 것들이 있고요. 감성어도 80%가 부정입니다. 눈치보다 이건 참사다. 외교적 결례다. 좀 의도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 눈치 좀 많이 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눈치보다가 중국 눈치보다 이거네요. 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정치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좀 잘 못 되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좀 지적을 하고 있네요. 청취자분들이나 우리 애청자분들이 보면 설문조사, 여론조사보다도 빅데이터 분석이 훨씬 더 자기 의견이나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윤석열 대통령 또 낸시 펠로시 만난 불발된 것을 물어봤는데요. 부적절했다가 60.3%, 적절했다가 26%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가 무엇과 비슷합니까? 대통령 지주라고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주들이 낮은 상황에서 한미 관계를 그토록 중시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이더라도 잠깐 거리가 멀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좀 만나서 그래도 낸시 펠로시 의장 그러면 우리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잘못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포트 포리 세븐인가 나인인가 그 지역입니다. 18선입니다. 무려. 맞아요. 다선에 미국 정치의 전설적인 인물이 대통령만 못했다 뿐이지 말 그대로 미국 정치 그러면 펠로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를 만났더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담겨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참사 시리즈가 인터넷상에 많이 있는데 정부의 외교 참사, 중국 눈치 외교 참사, 무언칙과 무모함의 참사, 참사 관련한 키워드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주요 현안을 빅데이트 분석을 통해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전 팀장님. 어제 오후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와 관련한 빅데이트 분석을 해보셨죠? 언급량이 지금 3,965건이에요. 8월 7일 이후에. 많지 않네요? 일단 이게 글쎄요. 많다면 많은 건데 만 건 이하여서 그렇게 많은가. 그러니까요. 사퇴 사실은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게 마치 연애 기사에서 뭔가 안 좋은 논란이 터지면 그때 관심 많지만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 뭔가 이런 의혹과 논란들이 제기됐을 때 그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좀 다른 결과를 입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사과라든지 이런 태세 전환이 좀 늦다라는 부분이 좀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박순애 전 장관, 잠시만요. 전 장관이 좀 어떻게 하시니까요. 여러 논란과 관련한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고요. 감성어가 저도 이런 게 오랜만에 보는데 4대 95.3입니다. 4대 95.3이요? 네. 부정이 95.3? 맞습니다. 표절 의혹, 음준현 의혹, 일방적이다, 황당하다, 시끄럽다, 논란되다, 졸속이다, 사면초가다, 실패한 인사다, 여러 의혹들, 반발 이런 단어들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또 만 5세 입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겹치면서 이 정도의 사실은 이전만 하더라도 부정이 한 80 이상이었을 때 이거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정말 좋지 않게 보는 건데 끌고 끌고 가다 지금 이제는 사퇴했지만 더 안 좋은 결과만 나왔거든요. 다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이제 알잖아요. 자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표절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좀 더 세세하게 검토하고 음주운전도 그렇고요. 그렇죠. 확실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인사를 어떻게 누구를 지명하느냐 그 부분이 이걸 반전시킬 건지 아니면 여기 켜켜이 더 악재로 만들 것인지 전민기 팀장이 어떤 박순회 사회부총님 교육부장관 전 장관이 됐죠. 사태 이후에 어떤 반응인가를 분석을 했는데 결국 개인적인 딜레마와 징크스를 안고 출발하는 정무직 장관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지금 빅데이터 상에서 표절이 나오고 논문이죠. 그다음에 음주운전 그 외에 아들과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럴 때는 3S입니다. 3S 우리 영화 또. 스크린 스포츠 그리고 또 하나의 S. 그거 아니고요. 이 3S는 뭐냐면 첫 번째 사일런트. 너무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조용하게. 그럼 사람들이 아니 지금 뭐 흠도 많은 사람이 문제도 많은 사람이 뭔 목소리를 느껴내. 그다음에 문제는 그다음에 뭐냐면 슬로우. 천천히 가야 돼요. 천히. 마지막에 뭐냐면 스테디. 본인으로서는 이제 사회부총리니까 부총리급이니까 좀 스타가 되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도 스타 장관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걸 사일런트, 슬로우, 그다음에 스테디하게. 3S로 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겠다라는 성급하고 무모한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퇴했으니까 그분이 좀 이렇게 잘려나갔으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급한 불은 끈 거죠. 급한 불은 끈다. 하지만 이제 반등이라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자극이나 또 대통령의 인식을 전환할 소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순혜 장관을 계속 유임시키고 만 5세 치약 연령을 고집했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가서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실제 그런 조사들이 이제 발표되니까 바로 화요일도 아니고 오늘 화요일이죠. 어제 바로 월요일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조치를 그것도 오후 5시 30분에라도 취한 이유는 큰일 났다. 지지율이 이번 주도 월화수목 조사돼서 금요일 화수목 조사돼서 금요일 발표될 텐데 이게 결정적으로 급한 불은 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나 정치적 자극이 없는 한 본격적인 반등, 기술적 반등, 시기적 반등은 몰라도 본격적인 반등은 일어나기에는 이것만으로는 쉽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 전팀장님 이거 빅데이트 분석해 보셨죠? 8월 들어서 언급량이 3만 5천 건이니까 박순회 장관 사퇴보다는 한 10배 정도의 높은 관심도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연관어들 보면 국민대, 면제부, 표절, 대학, 도둑질, 박사학위, 여사 등등등의 단어가 보이고요. 감성어가 4대 89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3대 악재가 있다고 했는데 인사 관련한, 검찰 관련한 키워드 하나 있고요. 경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였는데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키워드가 사라졌다가 이번 주에 다시 등장을 했는데 바로 이 점 때문이고요. 표절, 엉터리다, 부정행위, 개탄스럽다, 끔찍하다, 잘못하다, 불법적이다 이런 얘기들로서 일단은 결과는 국민대에서 표절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피해자도 나오고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이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게 굉장히 강해졌어요. 어떤 법적 판단도 그렇고요. 이거는 저는 좀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스템을 믿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바로 그 점이 좀 안타까운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거 어떻게 믿냐, 뭘 믿냐 이런 게 계속 싸움의 여지가 너무 많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호세 입학 문제는 박순회 장관 사퇴했으니까 어쨌든 정책 철회가 아무래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김건희 여사 논문 문제는 이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박순회 장관 보면 이제 관심도가 이제 3천 건이니까 이건 이제 슥 사라진다고 보면 되겠지만 김건희 여사 논문 언급량은 지금 그래프 자체도 이렇게 상승 추세여서 오히려 만약에 이걸 계속해서 누군가 건드리고 의혹 제기한다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를 믿지 않으니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난감한 일이 아닌가 싶네요. 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해결책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뭐 공무원 시험 합격은 건성동이어서 박사학위 논문은 K대 이렇게 밈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젊은 세대에서 첫 번째로는 이게 정쟁적 이슈의 지속이고 두 번째로는 물리적인 지속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사학위 논문도 문제가 됐는데 K대에서 그건 문제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지만 또 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건 더 이상 검증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석사학위 논문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숙명제대까지 파장이 있고 이게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법적인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김건희 여사가 논문에서 인용도 없이 표제를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 원논문의 저자죠. 저자가 국민대가 도둑질을 방치했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피해자다. 내가 절대 피해자다라고 나섰잖아요. 법적인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국사회여론정보소의 조사에서도 실제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표절 논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K대가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64.2%가 잘못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까지 공감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빅데이트 분석을 해보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전민기 팀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사라졌다가 등장한다. 그 이야기는 다시 부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된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쪽 볼까요? 지금 지도부 뽑는 전당대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행이 잘 안 된다. 빨간 물을 치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빅데이터 상에서는 얼마나 관심이 표명되고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전당대회에서 한 달 동안 18만 5천 건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한 달 동안 98만여 건의 언급량이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한 76만 건이니까 당연히 이름이 더 언급이 많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18만 5천 건이면 그렇게 관심이 적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중간에 두고서 투표나 경선 그다음에 박용진, 강훈식 후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투표 1위라든지 이런 거 쭉 나오는데 감성어를 보면 두 가지로 딱 갈려요. 이제 어대명이라고 해서 1위다, 압승이다, 이런 지지하다 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논란들이 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노루각수 논란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네. 그래서 아마 사과는 했는데 2부 두 가지로 좀 나누어지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연간원화 이런 데 대해서 당 대표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당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이런 키워드는 없다는 거예요. 현란 보이고. 요즘 우리 정치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참 걱정이네요. 네. 이게 비단 요기의 문제뿐만은 아니라 승석열 대통령도 그렇죠.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제도 사실은 일 터지고 나서 집에서 전화로 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는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 침수된 차가 5천 대고 거기에 있는 가게들이며 뭐 이런 사망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빅데이터 키워드는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뭔가 자꾸 흥미 위주로 가는 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감성어 자체도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온다는 거는 이건 우리 국민들로서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그쪽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보다는 저는 여야가 그렇게 몰아간 거 아닙니까 몰아도 가지만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다면 사실은 좀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또 회자가 되고 거기에 또 밈 같은 게 나오고 우리의 관심이 저는 그쪽에 있다라는 것도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그리고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법무부가 오늘 오전 9시부터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는데요. 그 결과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광복절 특사에 대한 빅데이터 여론은 어떤가요? 전 팀장님. 네. 언급량이 한 만 건 정도 되고요. 아무래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런 이름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은 24.7대 67.9인데요. 그러니까 혐의라든지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되고 누가 사면되고 아닐 것인지 결국에는 그 결과거든요. 제가 이제 이름을 넣고 사면을 해보니까 경제인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고 정치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그런 형태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정치인들에게 다 부정적이다. 다 그런가 봐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거 국민 여론을 봐서 배제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기준을 보면 경, 또 건입니다. 그러니까 경은 경제. 이재용, 신동빈, 이 사람들은 경제일이니까 풀어줘야지.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론은 안 좋은데 그럼 시간을 더 넣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건강이 중대한 이유가 됐었거든요. 건강, 연령. 건강 관련하면 워낙 고령이고 형집행 정지가 될 정도였다면 사면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 하지만 정치는 혐오하고 배제하니까 나머지 김경수 전 지사나 정경심 교수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초기에 긍정평가가 그나마 조금 높았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왔었는데 본인의 정치의 평가가 나빠질수록 함께 지금 부정적인 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긍정성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알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기록주인 폭우 저희가 계속 속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피해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 팀장님, 당연히 관련 언급량 크게 늘었을 것 같은데요? 하루도 안 돼서 반나절만에 한 16,800건이니까 이게 어제의 메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관원은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내일도 있고요. 오늘은 비 많이 하는데 내일은 어떤지 보시는 거고요. 사진, 이게 물에 잠긴 사진들 가장 많이 보셨고 정전이라든지 인재, 지하철역, 강남 이런 키워드들이 가장 많이 나오죠. 침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여기 감성화 같은 거 보면 당연히 부정감성화 높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피해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빨리 복구하는 그런 쪽으로 정부가 좀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심지어는 부산역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좀비 영화. 그래서 이번 폭우재난을 부산역과 같은 포스트로 만들어서 강남역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혜자될 정도입니다. 관련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설문조사 질문 드렸었죠. 이번 폭우에 정부나 자치단체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전 팀장님 설문조사 결과 알려주시죠. 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적절했다 25%. 적절하지 않았다 70%. 잘 모르겠다 5%입니다. 네. 배 소장님 문자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4571님은 강원도 행성의 애청자입니다. 행성만큼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자와 재난방송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는 겁니다. 1339님은요. 대응이라고 할 만한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지시했어야 할 분들의 역할이 아쉽네요. 2943님은 항상 소일구 외양간 꽂히고 있으니 언제 안전해질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민일호 전익섭님은 오늘 새벽부터 집 뒤 재방과 산책길이 소실되어서 위태위태한데요. 양평군이나 용문면에서는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네요. 7243님 물론 자치단체가 미흡한 점도 있지만 비가 워낙 많이 왔어요. 잘 잘못 따지지 말고 비 피해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합시다. 네. 일단 어쨌든 여야 없이 정부와 지자체 없이 모두 협력해서 피해 줄이고 복구하고 이재민 지원하는 데 온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피해 없길 바라겠고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병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김태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